오늘 은혜 받고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요화의 영예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계속해서 언약의 여정을 간 인물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줬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세의 아들 사우를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기 같이 읽은 말씀해 보니까요 패하시고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패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때로는 패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임금을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간청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셨어요 사울을 세우실 때는 겸손했습니다 겸손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임금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임금이 되어진 이 사울이 점점 교만해지셨어요 겸손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패하시고 목동 출신이었던 이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윗처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패하시기도 하는 사실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시고 패하시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는데요 이 다윗이 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사역자 조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셨습니다 자문 25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사장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은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 조장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리고 또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2021년도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사역자 조장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는데요 정말 새해에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 들어야 되겠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이런 시기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대로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신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글서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 글서에 대한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글서를 보내주셨는데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글서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의 계보에 보내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영광스럽게도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게 생각을 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맞은 사람 인정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고 또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한 다윗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과 같이 불러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의 응답 전도의 응답, 말씀 성취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 출발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응답을 주실 것이다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말씀 중심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다윗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다윗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이 사우를 패하시고 다윗을 세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보금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금 때문에 보금이 희미해져 버린 이 사우를 패해 버리시고요 분명한 언약 가운데 있는 분명한 보금 가운데 있는 오직 보금의 다윗을 하나님께서 임금으로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유가 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어도요 많은 성도가 있어도 보금이 희미하고 또 보금이 희미한 교회 보금이 희미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금이 분명한 여러분들을 세워주셔서 2, 3, 7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지역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꼭 맞았던 이 다윗은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먼저 3회 1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 다윗은 여호와의 신의 감동된 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의 감동된 자 다시 말하면 이 성룡 충만한 다윗이었습니다 성룡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회 1상 16장 13절입니다 3회 1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요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다윗은 3회로부터 언약을 전달받고요 언약을 전달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무작정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언약을 전달했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지금 비록 목동이지만 하나님께서 임금으로 세우시려고 이렇게 기름 붓게 되어진 것을 3회 1이 다윗에게 먼저 전달했어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때부터 요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졌다 이때부터 성룡으로 충만한 다윗이 되어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직분을 받고 있잖아요 사육자 조장 외에도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직분에는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이 담겨 있어요 다윗에게만 언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직분을 받은 사육자 조장 지역장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전달해 주셨어요 내가 맡은 이 직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요 사육을 감당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게 해 주신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영성과 전문성이죠 영성도 주셨고요 또 전문성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이미 구원의 축복 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삶의 모든 축복도 계획하고 불러주셨어요 10편, 78편, 70절, 7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영성과 전문성을 벌써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여받고 영성과 전문성, 믿음과 실력을 계속해서 겸비하고 키워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바로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은요 사무엘화 세 번째인데 사무엘화 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언약계와 성전에 언약을 잡았습니다 언약계와 성전이라는 언약을 어려서부터 잡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바로 언약계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전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올해서부터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고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참된 성공의 삶을 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다윗성을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언약계를 옮겼잖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춤을 출 정도였어요 다윗은 임금이면서도 체면 관계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이 언약계 보기만 해도 좋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관계없이 다윗처럼 참된 기쁨과 참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중심 이것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상달되어지는 그런 예배와 그런 말씀 생활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붙잡은 언약 생각을 하시면서요 다윗처럼 언약 잡은 전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윗이 누린 언약의 여정입니다 다윗은 언약의 여정을 누렸어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언약의 여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저는 이 성경이 나오는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 중에서 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 이름을 따가지고요 영어 이름을 데이비시이라고 했습니다 해외 나가거나 또 외국인들한테 소개를 할 때요 이름 그대로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데이비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곤 합니다 다윗은요 문제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죠 다윗도 문제가 있었고요 다윗도 범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언약 중심, 언약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나간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계속해서 응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가운데 있는데요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중요한 것은 언약을 누려야 돼요 언약 가운데 있으면서 눌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을 누리는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다윗은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늘 쫓아갔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흐름 가운데서 신앙 생활하고 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자, 작은 첫 번째 보시면요 3회의 상 17장 57절에서 58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언약의 후대로 태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회의 상 17장 57절, 5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불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불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안혈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대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죄종 베들렘 사람 이세의 아들인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아직 임금 되기 전이죠 다윗이 불레셋 사람 골리아스를 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 앞에 섰을 때 네가 누구냐 물었을 때 나는 죄종 베들렘 사람 이세의 아들입니다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소개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다윗은 죄종 베들렘 사람 그랬어요 베들렘 이 베들렘은 예수님의 출생지예요 다윗은 바로 이 베들렘 사람인 이 이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이세기는 여덟 명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세의 마지막 아들로 태어났지만 원약의 후대 형들에게는 이런 확실한 원약이 없었지만 다윗에게는 굳건한 원약이 주어졌던 것을 알 수 있고 각인되어진 그 원약대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요 두 번째는 3회 열상 16장 1절에서 17장 18절까지 보니까 이 다윗은 원약과 전문성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원약과 전문성의 훈련을 어려서부터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약과 전문성 자 어떤 훈련들을 받았습니까 3회 열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양치는 일, 목동으로서의 일을 했는데요 이 아버지 이세가 이 어린 다윗에게 목장을 맡긴 거예요 첫 번째 형하고 마지막인 이 다윗과의 나이 차이는 적어도 20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 다윗은 양을 칠 때요 엄청 어린 소년기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집안에서 7남매 중에 제가 첫 번째거든요 6남 1년대 제가 첫째고 여섯 번째가 여동생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또 남자 동생입니다 그런데 가끔 집에 내려가면 일곱 번째는 이 막내가 제게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 교회에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가니까 형이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른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목동에 일을 할 때는 엄청 어린 그런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는요 다윗을 훈련시키면서 목장 하나를 이렇게 띄워 맡기고 양을 띄워서 이렇게 맡길 그럴 정도였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일상 16장 1절에 13절 역시 보면 장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장래의 왕이 되어줄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양이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기름을 부음받는 순간 왕족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3일상 16장 23절에 보니까요 악신을 쫓아 냈어요 사단, 마귀, 귀신, 악신 3일상 1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숨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악사였던 이 다윗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하기를 좋아했던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요 악한 영이 떠나간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이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충만했지만 다윗에게는 성령이 충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령에 잡힌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네 번째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8절인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성실한 심부름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세가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아버지 이세가 그런 난리통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증표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심부름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 17장 10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심부름만 잘한 것이 아니라 영성을 키워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영성과 전문성을 주셨잖아요 영성을 키워나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그런 다윗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세 번째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아스를 꺾었어요 이 골리아스는 불레스의 군대 대장으로서 아무도 이 골리아스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군인,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물멧돌로 나아가서 이 골리아스와 싸워서 승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임금이 되어질 줄 알았다 언약이 전달이 되어졌다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 불레스와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계속 불레스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내가 골리아스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내가 이 골리아스와 불레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비장한 믿음의 각오가 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고 골리아스와 싸워서 이 다윗은요 골리아스를 물멧돌로 이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0편 23편 1절에서 6절인데요 다윗은 청년의 때에 고난을 많이 겪었죠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임금이 되어지기 전에 사올왕이요 골리아스 꺾은 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고난을 이기면서 요하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을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0편 27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 이루어진다 환경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믿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한 일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도만 받아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원약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다윗처럼 원약의 요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번제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원약계에 모실 성전을 준비하게 되어졌죠 성전을 지을 준비는 다윗이 다 했지만 그 성전을 짓는 것은 아들 대회에 와서 솔로몬이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성전을 삼아하는 마음 원약계에 모실 성전을 준비하는 마음 그 마음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평생 동안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원약계에 모실 성전 건축의 준비를 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늘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기도 24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낮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원약을 잡고 기도한 사실을 10편 5편 3절 또 17편 3절 23편 1절에서 6절 여기에 보니까 다윗의 모든 삶은 기도 24시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육자 초장들도 입을 크게 열자 그랬는데요 입을 크게 열자 그랬는데 기도에 입을 크게 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에 입을 크게 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 24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게 바로 25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실 원약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윗처럼 원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이 남긴 인생 작품입니다 다윗이 어떤 인생 작품을 남겼습니까 역대상 29장 29절의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다윗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기록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 작품이에요 다윗의 평생 모든 사역들 지난 날들의 모든 역사 이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이 남긴 인생 작품입니다 다윗은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먼저는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을 했죠 시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의 작품입니다 시편의 거의 절반이 다윗이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보면 딱 맞죠 이 많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다윗의 행적들이 다윗의 믿음과 삶이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23편 1절에는 여하여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는 다윗도 범죄했어요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때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가면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떠나가지 말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86편 1절에 보니까 여하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구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수많은 이런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면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곤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지을 준비를 완료했죠 성전 지을 준비를 완료했는데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죽기로 말미하며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이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와 내 백성이 그랬어요 나와 내 백성이 다윗 혼자의 믿음 다윗 혼자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성전을 치워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이 그 언약이 다윗에게도 있었고요 내 백성이 그랬어요 내 백성이 그래서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와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가 바로 그 말이잖아요 다윗 한 사람이 성전 중심 그 중심의 믿음이 각인되어지니까요 온 백성들이 전부 다윗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다윗과 똑같은 믿음 가지고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성전 지을 준비 이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물질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당 헌당 교회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 그런 중심을 가지니까요 짓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후대에게 원약을 전달했어요 후대에게 원약을 전달했는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가진 그 믿음 그 원약을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열한기상 2장 1절에서 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다윗은 원약을요 자기가 전달받았던 그 원약을 똑같이 솔로몬에게 전달했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랬어요 다윗도 결국은 죽음을 막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요 떠나기 전에 남겨야 될 것 인생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후대들이 꼭 전달받아야 될 그런 원약 이것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음이 임박해서 남긴 것이 원약인데요 그 원약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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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형통하게 형통한 것 하나님의 복 이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복입니다 응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형통한 복을 받느냐 바로 원약을 잡고 믿음으로 살고 원약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약의 말씀대로 형통한 응답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 작품을 남긴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작품을 남겨야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남길 인생 작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남길 인생 작품 오늘 우리는 어떤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면 본당 헌당이에요 본당 헌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당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본당 헌당 남아있는 모든 부채를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당할 수 있는 날 빨리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본당 헌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본당 헌당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역대상 2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다윗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공사가 뭡니까 이 공사라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의 일이 이 공사가 크도다 그랬어요 엄청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엄청난 준비를 이 다윗세계에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 건축 본당 헌당입니다 다윗세계는 성전 건축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본당 헌당입니다 본당을 짓게 해주신 하나님 본당을 헌당하게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은행 부채를 모두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본당 헌당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면 본당 헌당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본당 헌당을 위해서 작정한 헌당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미리 드리자는 것이죠 새로 작정해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작정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작정하셨던 것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 1월달 중으로 또 1,4분기 중으로 전반기 중으로 미리 미리 당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새로이 드려야 됩니다 새로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작정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어요 작정하기 한 이후에 또 오셨던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새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또 드리고 또 작정할 것 없이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본당 헌당을 위해 준비해 나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추가입니다 추가 이것은 이미 본당 헌당 헌금을 작정하고 다 드리고 완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드리고 또 드렸는데 추가로 드리자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본당을 아름답게 주셨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이 부채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추가로 한 구자 이상 가족들이 한 구자가 50만 원인데요 가족 수대로 하시든지 믿음대로 추가로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드려지게 되면 본당 헌당이 앞당겨집니다 우리 교회 설립 35주년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계획대로 헌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사역자 조장들에게 같은 응답과 축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사역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대면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잡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지역을 살피고 또 생명 살리는 이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역자 조장들 언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1월 24일 주일은 대교구 원리소통의 날입니다 원리소통의 시간이에요 이날도 말씀이 전달이 되어지고 또 대교구 대표 교구 대표들이 소개되어지고 또 대교구 목표 발표하곤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요 24일 말씀 기울이시고 한 해 동안 말씀 잡고 또 출발하는 우리 대교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내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언약 잡고 믿음으로 언약의 요정을 간 것을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원단 메시지처럼 입을 크게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연 만큼 믿음의 응답과 또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구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언약 잡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역자 조장들 머린머리 위에 예비 사역자들과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